오늘 촬영 중에 쟤가 제일 비싼 애야 몸값 어른들이랑 내가 이거 무거워서 어디 비싸 내가 좀 어울릴 것 같아 언니 아기 진짜 3배다 3배 언니 얼굴 3개가 있어요 정말 무형 같아 너무 커 너무 커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자 컨테이러 잠깐만요 예 좋고요 찍고픽이에요 색감 룸이를 이름에 짖어놨네 좋아 커트 오케이 끝나서야 되는데 이미 탔어 머리 탔어 아 진짜? 스턴트요? 스턴트를 써도 이렇게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좀 더 안 달려가고 벌어쓰 수 있을 것 같아 빵 빵 빵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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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몸이 되는 데까지는 제가 직접 하는 게 시청자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제가 직접 웬만하면 다 하려고 하죠 여러분들 많은 사랑 주시고요 굉장히 쫀득쫀득 재밌는 드라마이니까 많은 기대 받으세요 으악 나한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